12월 5일 일요일 오후 4시에 일본 요코하마 남부에서 지진운이 발생 을 하면서 대지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진운이란 구름들이 물결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런 지진운이 발견되면 2-3주 내에 큰 강진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한국에서도 2015년에 전북 익산에서 지진운으로 추정되는 구름이 나타난 이후에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 들이 있었고 2016년 8월 말부터 경북 하늘에 지진운이 보인 후에 9월 12일에 때라 지진이 발생했다는 주장 들도 있었지만 지진운은 과학적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진의 전조현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최근 11월 11일 일본 오키나와 본섬 근처에서 발생했던 규모 6.6의 강진 이후로 일본 전역에서 매우 불안한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12월 5일 오후 4시에 발생한 유코하마 남부의 지진 운에 대하여 우려가 큰 것입니다. 최근 고레고리 국가들의 지진 과 화상활동이 매우 불길한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고 있는 것도 오늘 12월 5일 일요일에 발생한 유코하마 남부의 지진 운에 대하여 일본인들이 더욱 불안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월 30일에 필리핀의 피나투보와 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최근 고레고리 국가들의 지진들이 유동 지는 가운데에 필리핀에서도 최근 26일에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27일에 규모 5.2와 4.7의 강진 그리고 11월 30일에 규모 5.1의 강진 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 필리핀의 피나투보산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또한 12월 4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쪽의 스메로 화산이 대폭발 을 하여 13명이 사망하였고 90여 명 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현재까지 천여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으며 분화구 에서 9km 이내에 접근이 차단되었 고 추가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화산재는 주변을 휩쓸 고 인근 몇몇 마을을 집어 삼켰습니다. 집은 화산재와 진흙 더미에 파묻 었고 대형 트럭도 절반 이상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늘이 제빛으로 물들 었고 곳곳에 다리가 부서졌습니다. 이번에 분화한 스메로 화산은 해발 3676m 로 인도네시아의 130여 개 활화산 중 하나입니다. 최근 일본 역시도 아소산의 폭발과 최근 아소산과 사쿠라지마 그리고 기르시마 산에서 화산성 지진이 9번 발생 포함한 규슈 지역 화산들의 폭발 과 이즈오시마 하코네 화산의 산체 팽창 등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화산 폭발에 대하여 주의 가 필요해 보이며 지진과 화산 폭발 은 상호 연관성을 갖는다는 것을 명심 하여야 하겠습니다. 12월 4일 초순 달 이후 달의 인력에 의한 영향은 며칠 동안 영향을 줄 수가 있으므로 다음 주 초까지는 일본 내 강진에 반드시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과거 2016년 도카라일도 분발 지진 이후 우마모토 때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규슈 지역의 대지진과 화산 폭발에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